오늘의 시사진단 이슈터치입니다. 여전히 답보 상태인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 문제를 두고 인천시 위에서 설전이 벌어왔습니다. 끊임없는 수도권 매립지 논쟁의 이유를 짚어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고속도로인 경영토록 통행료 무료화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이유와 가능성을 점검해 봅니다. 인천시와 시흥시가 배교대교 건설을 제출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송도객벌 보존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배교대교 재추진 필요성과 과제를 살펴봅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고 지역 현안을 고민하는 이슈 현장입니다. 인천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는 인천의 해묵은 현안이죠. 여전히 뾰족한 해법이 없어 답보 상태인데요. 최근에 시의회에서 해결 방안을 두고 뜨거운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오늘은 논쟁이 벌어진 쟁점에 대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근 시의회에서 시정질문에서 유정국 시장과 이용창 시위원 간의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네, 수도권 매립지에서는 지난 1992년부터 서울과 인천, 경기도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당초 이 매립지를 조성하면서 2016년까지만 사용하고 폐쇄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에 서울과 인천, 경기도 또 환경부가 이 매립장의 사용 기한을 2025년까지 연장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민선 6기 당시 유정국 시장은 매립장 사용 기한을 연장해주는 대신에 서울시와 환경부가 나눠 갖고 있었던 매립지 소유권과 관리 권한을 인천시로 이관하고 또 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50%를 가상금으로 징수하는 등 경제적 신뢰를 챙기게 되는데요. 문제는 연장 합의문에 명시된 독소조항입니다. 이 합의한 내용 중에 대체 매립지를 확보하지 않으면 3-209 잔여 부지의 최대 15% 범위 내에서 추가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가 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 조항이 명시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에서는 이전부터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용창 시위원과 유정복 시장은 같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여당 의원이죠. 그런데도 이날 뜨거운 설전이 벌어졌고 특히 민선 6기 때, 유시장 민선 6기 때 체결한 4자 합의를 파괴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이 독소조항 때문입니다. 이 독소조항이 있는 한 대체 매립지 확보는 어렵고 이 대체 매립지를 확보할 수 없게 된다면 결국 수도권 매립지는 연장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이 조항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와 경기도가 대체 매립지 확보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을 한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2025년 수도권 매립지를 종료하려면 이 4자 합의를 파괴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또 이용창 의원은 수도권 매립지 종료 의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는데요. 공약 실천 계획서에 매립지 종료와 대체 매립지 조성 사업 시기를 임기 후로 명시가 돼 있어서 한때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 점을 다시 이야기하면서 약속을 지킬 의지가 있는 것이냐 따져 물었습니다. 이용창 의원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합의를 이룬 그 합의 내용은 대체 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으면 연장해서 이어간다고 분명히 거기 합의문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대체 매립지가 서울시와 경기도가 대체 매립지 마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닙니다. 유 시장께서 지금 인천 시민과 약속을 지킬 의지가 정말 강하시다면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하고 그 시작은 4자 합의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 인정하십니까? 4자 합의에 담긴 3-209를 추가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게 핵심 쟁점인 것 같습니다. 3-20까지 사용하면 2026년 사용 종료가 물거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파괴해야 한다. 이런 지적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이 기자, 이날 이용창 의원에 대해서 유정복 시장도 발언이 있었죠? 어떻습니까? 네, 4자 합의 파괴 주장에 대해서 유정복 시장은 시정질문 답변 안에 굉장히 격앙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4자 합의 파괴 주장은 한마디로 대책도 없는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일축했는데요. 먼저 대체 매립지 확보가 늦어진 건 민선 7기 전임 시장 때 이 4자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 본질적인 문제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대체 매립지 확보 등 4자 합의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이고 또 민선 8기 들어서 지금 4자 협의체를 복원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중인데 이 협의 파괴는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반박을 한 겁니다. 특히 4자 합의 파괴 주장은 일부 정치인의 흠집내기 발언이라면서 강하게 반발을 했는데 이 수도권 매립지 종료가 임기 내에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인정할 수 없다면서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유 시장의 발언 들어보시죠. 이 시절에 후속 이행이 안 된 겁니다. 사실상의 4자 협의체 가정도 3년 뒤 2021년에 한 번 모이고 말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매립지 관리 공사를 이관을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거는 정말로 너무나 잘못된 정책이었다. 4자 합의는 대체매립지를 조성해서 이걸 종료시키는 정말 대단한 결정이었는데 그걸 파괴하자고요? 그럼 파괴하면은 아니,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네,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게 대체매립지 조성입니다. 민선 7개에서는 영웅도를 인천시 자체매립지로 발표를 했었는데요. 민선 8개에 들어서는 서울과 경기도가 함께 조성하는 대체매립지를 조성하기로 정책을 전환했습니다. 이 정책을 전환 이후에 어떤 진전이 있어야 되는데 대체매립지 조성 논의가 진전이 있습니까? 네, 일단 인천시는 4자 협의체를 다시 가동은 하긴 했습니다. 유종국 시장은 그동안 4자 협의체 가동을 통해서 대체매립지를 조성해야만 수도권 매립지를 종료할 수 있다. 이렇게 줄곧 강조해 왔습니다. 지난 2월이죠. 매립지 문제 해결을 위한 4자 협의체가 1년 8개월 만에 다시 열리게 됐습니다. 대체매립지 조성 논의를 위한 물꼬를 트긴 튼 건데요. 서울시와 경기도가 앞으로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해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설 것인가. 의지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지금 물리적인 시간인데요. 지금 2025년까지는 채 3년도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번 시정질문에서도 이용창 의원은 대체매립지를 확보하려면 아무리 빨라야 4년에서 5년이 걸리기 때문에 임기 내 매립지 종료는 사실상 어려운 게 아니냐 이렇게 말했는데요. 유정복 시장은 이 부지가 어디로 결정되느냐 또 그곳의 토지 형상이 어떠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공사기간은 달라질 수 있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는 유정복 시장의 공약이자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인천시와 정부는 물론이고요. 수도권 매립지를 함께 사용하는 서울시와 경기도가 문제를 해결하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지역 현안을 법리적 시선에서 심도 있게 풀어보는 시사엔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고속도로죠.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필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는데 이유와 가능성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이승기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변호사님 먼저 경인고속도로가 기능을 상시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네, 경인고속도로가 처음 개통된 1968년 당시만 해도 서울과 인천을 직접 연결하는 교통망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물 운송이나 출퇴근 시 이동이 상당히 불편했던 거죠. 그리고 또 여기에 1960년대에서 70년대 극악한 경제 개발로 수출항인 인천과 서울을 직접 연결할 필요성도 매우 컸고요. 그런 이유로 경인고속도로가 건설이 됐고요. 이제 개통 56년 차가 됐습니다. 당시에는 말 그대로 고속도로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했고요. 그런데 처음 개통될 때와는 달리 지금은 서울과 인천의 인구수나 경제 규모가 크게 증가하면서 통행량 자체가 아예 매우 급증을 했습니다. 경인고속도로와 경인고속도로의 하루 용량이 16만 8천 대 정도인데요. 지금은 하루 평균 교통량이 18만 여대로 크게 늘면서 출퇴근 시간은 물론이고요. 거의 하루 종일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간평가에서도 서비스 부분에서 최하위 등급인 F등급을 받을 정도이고요. 지금 보면 경인고속도로에서 고속자를 빼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고속도로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라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인천시민들 많은 분들이 경영토로를 여전히 이용하고 계시고 사랑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타본 분들은 다 느낄 거예요. 가보면 이게 진짜 차가 가다 서다. 평일에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2012년도에 시민사회에서 헌법정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죠. 이거 고속도로 투자비도 다 회수한 것 같고 하니까 무료화돼야 된다라고 헌법소원을 제기했는데 이렇게 통행료 무료를 주장하게 된 배경이 있죠. 현행 유료 도로법에 따르면 통행료를 징수하는 유료 도로의 경우에는 건설로 30년이 넘거나 아니면 건설 비용을 해소하면 무료로 개방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걸 경인고속도로에 그대로 적용해보면 일단 개통된 지 벌써 56년이니까 3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리고 도로 건설 비용과 또 지난 50년간의 유지 비용을 합치면 약 6천억 정도가 되는데 그동안 거둔 통행료 수입이 1조 3천억 원으로 두 배가 넘습니다. 결국 30년도 넘었고 또 건설 비용도 두 배 넘게 해소가 됐으면 이제 무료화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게 시민단체는 물론이고 인천 시민들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도로공사와 상급기관인 국토보에서는 유료 도로법 제18조의 통합채산제 규정을 근거로 무료화를 반대해왔는데요. 통합채산제라는 게 지역 간 그리고 세대 간 통행료의 형평성 그리고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고속도로 추가 제한 확보를 위해 마련이 된 건데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를 마치 하나의 도로처럼 보고 자금 관리를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경인고속도로가 개통 30년이 넘었고 건설 비용도 두 배 이상 해소가 됐다 해도 경인고속도로만 따로 떼놓고 이걸 무료화해 주고 이럴 수는 없다라는 건데요. 경인고속도로에서 나온 이익으로 새로운 도로도 건설하고 또 수익이 부족한 적자 고속도로의 운영에 이제는 비용을 충당하는 식으로 운영하는 그렇게 해서 균형 발전을 도모하자라는 게 이 제도의 취지입니다. 결국 경인고속도로 무료화는 통합채산제의 취지의 반함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국토부의 입장입니다. 결국은 유료도로법 하나의 법 안에 두 가지의 상황이 지금 맞붙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30년이 넘으면 토익료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게 있는데 반면에 통합채산제, 전국의 고속도로를 하나로 놓고 봐서 같이 관리해야 된다라는 게 충돌하고 있는 것 같은데 헌재가 도로공사에 손을 들어줬다고 하는데 이유는 뭘까요? 지금 논점이 결국에는 이미 투자비가 해소됐음에도 경인고속도로를 지날 때마다 통행료를 부과하도록 한 이 통합채산제라는 제도 자체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입니다. 그런데 헌재에서는 전국 고속도로를 하나의 도로로 간주해서 통행료를 부과하고 또 관리하는 것을 두고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신규 고속도로 건설 자원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문제가 없다라고 또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통합채산제의 반대가 바로 독립채산제인데요. 이걸 그대로 고속도로에 적용하면 전국의 고속도로를 도로별로 나눠 자금관리를 별개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헌재에서는 개별 노선별로 독립채산제를 적용하거나 혹은 투자비 해소가 완료된 고속도로를 무료화할 경우 지역별 빌균형이 심화된다라고 해서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기에 2015년 대법원에서도 비슷한 이유로 통합채산제의 운영을 적법하다라고 판결을 했고요. 경영속도로는 징수할 기한이 지났지만 여기서 나온 수익으로 나머지 다른 지역 우리나라에 있는 다른 고속도로에 적자 나눈 부분을 내어주는 이렇게 하라는 게 현재의 판결인 것 같습니다. 결국 이거를 인천에서 넘어서려면 법 개정이 필요해 보이는데 통합채산제를 넘어서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헌재와 대법원 판결이 나온 만큼 법 개정을 통해 이제는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요. 전국의 고속도로를 노선별로 나눠 관리하는 독립채산제로 아예 바꾸거나 아니면 지금의 통합채산제의 기본 틀을 유지하되 예외조항을 만드는 식입니다. 예를 들어 통행료 수입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그때부터는 통합채산제 대상에서 제외하자라는 건데요. 현실적으로 보면 후자의 방법이 더 실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유류도로법 개정안도 후자와 동일한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통행료 수입이 건설 투자비 총액의 2배 이상을 초과하면 통합채산제 대상에서 제외하자라는 내용입니다. 기존 경영트로 통행료에 여의도에서 신월 구간에 재물포 터널 요금까지 있어서 인천시민은 사실 여의도까지 갔는데 두 번의 요금을 내는 상황입니다. 무료와 필요성에 힘이 실리는 이유인데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재물포 터널이라고 보통 부르지만 공식 명칭은 신월여의 지하차도입니다. 이 도로가 길이가 7.52km인데 요금이 2,400원으로 상당히 높습니다. 인천에서 여의도까지 진입하려면 이 도로에다가 플러스로 경영고속도로 통행료까지 내야 되니까 두 번 징수, 한마디로 좀 과잉징수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고 저도 그 부분은 참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 신월여의 지하차도가 민자사업자가 직접 건설한 민자사업도로라는 겁니다. 결국 민자사업자가 2021년 개통을 해서 서울시의 소유권을 넘기고 30년 동안 직접 운영하는 구조인데요. 그런데 이 도로의 특징이 최소 운영 수입 보장 규정이 없다는 겁니다. 적자가 나오면 민자사업자가 그대로 떠안고 세금으로 충당을 해주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통행료를 낮추거나 무료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고요. 또한 이제는 서울시 입장에서도 이 도로의 주 이용자가 인천이나 경기 쪽 차량이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걸 무료화해주자 혹은 낮춰주자라고 할 유인도 낮은 겁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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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지역 경제 이슈를 살펴보는 경제 플러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천시와 시흥시를 잇는 백옷대교 건설사업을 둘러싼 논란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인천일보 김칭우 경제부장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부장님. 먼저 백옷대교 건설사업,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백옷대교 건설사업은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와 경기 시흥시 백옷신도시를 연결하는 총연장 1.89km 왕복 4차례 교양입니다. 1,904억 원이 투입되는 민간 투자 사업으로 시흥시가 2014년부터 추진해 왔습니다. 송도 백옷 경제제구역을 연결해 바이오융화 클러스터 산업이 집결하는 송도 11공구와 인천 신항 무인이독체 혁신 클러스터 조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입니다. 반면 인천 경기 환경단체들은 교과기, 송도 습지 보호 지역을 통과하게 된다면서 사업계획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백옷대교는 송도와 백옷을 연결하는 핵심 인프라로 꼽히지만 환경단체의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인천시와 시흥시가 굳이 이걸 추진하는 배경이 있을까요? 일단은 섬처럼 고립된 백옷 신도시하고 바이오 산업이 집결 중에 있는 송도 11공구를 연결하는 백옷대교 건설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백옷대교를 건설하면 송도와 시흥시간 이동거리가 27분에서 10분으로 대폭 단축됩니다. 이는 환경오염을 저감하는 효과로 이어지겠는데요. 미세먼지는 하루 1.18톤에서 0.94톤으로 온실가스는 5,593톤에서 4,343톤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아암대로와 제3경인고속도로 정황IC 구간 상습 정체 구간을 상당 부분 해소해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백옷대교 건설사업 재추진을 위해서 인천시와 경기도,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경기경제자유구역청 등 4자 협의체가 가동됐습니다. 현재 민간사업자가 시설을 직접 건설한 뒤 일정기간 운영하고 소유권을 해당 자치단체나 정부에 이양하는 BTO 방식으로 추진되는 백옷대교 건설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경제적 효과는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2021년 12월이죠. 환경부에서 제동을 걸었었습니다. 한강유역 환경청에서 사업 전면 재검토를 통보를 했었는데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환경적으로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은시가 계획한 백옷대교 노선은 남사로 습지와 북제 철새 이동 경로 서식지 네트워크에 등재된 송도 갯벌 습지 보호 구역을 관통하게 돼 있습니다. 송도 갯벌은 인천시가 2009년 습지 보호 지역으로 지정을 했고요. 2014년도에는 남사로 습지, 2019년도에는 동아시아 대항주 철새 이동 경로 파트너십 서식지로 지동됐습니다. 한강유역청은 2021년 12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결과 백옷대교 사업이 남사로 습지를 통과하는 노선으로 환경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계획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습지 보호 지역을 통과하지 않는 노선으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시은시에 통보를 했는데요. 시은시는 당연히 볼벅을 했습니다. 한강유역청을 상대로 백옷대교 빈자사업 전략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재검토, 통보처분, 취소 행정처분을 심판을 제기했는데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작년 11월에 이를 기각했습니다. 인천시와 시흥시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나름의 해법을 제시했죠. 송도 갯벌 습지 보호구역 면적을 시흥 갯벌 습지 보호구역으로 대체 지정했다 이런 내용인데 우리 부장님 오실 때 환경단체에서도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시흥시가 제기한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에 앞서서 습지 회선 면적을 기존에 3,403평방미터에서 167평방미터로 엄청 줄였고요. 165만평방미터에 이르는 대체 습지 보호지역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해서 한강유역청에 제출을 했습니다. 또 인천 송도의 습지 보호구역을 지나는 교관계 개수를 23개에서 16개로 줄이고요. 야간 생태계 보호를 위한 도로조명 방식 교체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4자 협의체는 백옥대교 건설로 훼손되는 송도 갯벌 면적에 상응하는 습지 보호지역을 시흥갯벌에 대체 지정하는 뜻을 함께했고요. 앞으로 구체적인 대체 지정 면적 등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인천 예륙의 마지막으로 남은 저세 등 수많은 철새들의 먹이처이자 휴식처인 송도 갯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백옥대교 건설을 반대해온 송도 습지 보호지역 남사로 습지 보전 대책위원회가 행정심판 기각 결정을 계기로 사업 백지하를 촉구하고 나섰고요. 시흥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더욱 높이고 있는 것도 적지 않은 부담입니다. 당분간 평행선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결국은 람사르 습지로 지정된 송도 습지를 어떻게 보호하냐에 따라서 사업이 추진되냐가 아마 결정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천의 현안을 다양한 시선으로 전하는 스타인단 이슈터치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